강아지 알레르기 증상과 관리, 검사 및 비용은 강아지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에 대한 면역계의 과민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눈 및 피부 등에 나타나는 가려움 및 재채기와 같은 여러 증상을 말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강아지의 침 또는 비듬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신 및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알레르기 증상은 강아지 알레르기 증상에 있어 얼굴 주변이 붓거나 눈물이 나오며 콧물 또는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격리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알레르기와 더불어 반려동물에 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기타 여러 알레르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아지 알레르기 검사 및 비용은 강아지 알레르기에 관한 검사 및 진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과와 이비인후과 또는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검사를 진행하며 강아지 알레르기 이외의 다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2에서 3일 정도 걸리고 비용의 경우 청구되는 가격대가 다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5만원 이내 및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만약 보호자에게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다면 되도록 강아지를 입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강아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저 알레르기 유발의 원인인 강아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면 이러한 증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침실 또는 기타 개인 공간에 강아지가 오지 못하도록 자단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레르기가 퍼질 수 있지만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 강아지가 소파 및 침대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파 및 침대와 같은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가구의 경우 강아지의 침과 비듬의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있어 강아지 전용 침대 밑집을 마련해 두거나 방석 또는 담요 등을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강아지의 식기 및 장난감을 씻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3. 실내에서 입는 여분의 옷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청결하게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해서 알러지 반응이 위험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분의 옷을 준비해 강아지가 있을 경우 실내복 및 잠옷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세탁 또한 자주에서 알레르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정기적인 목욕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배려해 실외에서 빗질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양치질과 더불어 목욕을 통해 비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있어 과도한 목욕은 피부에 이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저자극성 및 오트밀을 기반한 강아지 전용 천연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강아지 침구를 또한 자주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자주 청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청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주 침구 또는 이불 밑시트를 세탁하거나 먼지를 털고 빛에 말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바닥에 있는 강아지의 털 및 비듬을 제거하고 청소 시간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을 때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공기청정기 사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진먼지 또는 진드기, 강아지 비듬 등이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청소와 더불어 알레르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주사 또는 면역의법이 있으며 이러한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주사하여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최소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처방이 있으나 담당회사 및 전문가와 상담 및 진료를 통해 처방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 강아지 품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완벽한 품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털 빠짐과 더불어 비듬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적게 방출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아지 품종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